10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남부터미널역 도구 5분 이내에서 투룸 아파트 발굴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금액 4억 3천에서 4억 6천 5백만 원에 잡혀 있습니다. 예상 시 투자금은 전세 시엔 1억 2천에서 1억 5천만 원, 월세 시엔 대출 2억 3천만 원 예상할 때 1억 8천에서 2억 1천만 원에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강남권이고요. 이번에는 투룸 아파트 발굴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사님, 서초동도 예로부터 전통적인 부촌 지역이잖아요. 네, 서초동 하면 부동산 투자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 서초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 투자 분석해 보겠는데요. 서초동 하면 소형 아파트가 늘 강세를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교통과 학군, 직장인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가 꾸준히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서초동 하면 바로 남부 터미널에서 한 5분 거리 이내에 있는 소형 아파트가 꾸준히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서초동 하면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 남부순환도로나 강남순환도로 이런 외곽 고속도로가 잘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사통, 발달, 교통의 요충주의가 바로 서초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만큼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소형 아파트가 시도가치가 높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서초동 하면 바로 대치동, 보금간 학군을 자랑하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물론이고 상문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서초등학교 이런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서초동 하면 바로 직장인으로 인하여 소형 아파트에 꾸준히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서초대로나 강남대로의 검용타운, 음두타운 이런 벤치타운이 바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늘 소형 아파트는 꾸준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서초동 하면 교통과 학군, 음두타운뿐만 아니라 생활의 인프라까지도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대형병원과 바로 인근에 운영산 공원과 수리펄 공원이 바로 접혀있기 때문에 녹지 부분에서 아주 풍부한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만큼 직장인들과 교통과 업무타운으로 인한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에선 일자리가 곧 집값 상승인데요. 서초동에도 연관된 호재가 앞으로 많이 생길 것으로 이야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서초구 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발 사업이 꾸준한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롯데칠성 부지 개발로 인하여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이 지역의 집값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인근에 롯데칠성 부지 개발로 인하여 서초구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대형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 경부고속도 개발로 인하여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소형 아파트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지하도로 개발이 되면 여의도 세변화되는 녹지와 업무타운, 문화시설이 조성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서초구 하면 바로 인근에 양재우면 지구 R&D 개발로 인하여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재우면 지구 R&D 개발로 인하여 4차 산업연구소가 속속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 4차 산업연구소가 들어지면서 이 거리가 바로 엘리터 거리로 변모하면서 소형 아파트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는 이미 옛날로부터 아파트가 정말 많이 자리 잡은 지역인데요. 이사님은 투룸 아파트에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사님, 이사님이 보시는 건물들도 좀 오래된 건물인가요? 아니면 신축인가요? 네, 서초동 하면 바로 신축 아파트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서초구 하면 1리터 직장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위주로 투자하시는 것이 투자 가치도 높고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또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차장도 1세대 1주차까지도 가능한 아주 최고의 신축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 주변에 중심사무업무 지원나 직장인이나 업무 타원이 및 밀집되어 있고 또한 학군이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소형 아파트는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이고요. 특히 투룸 아파트, 특히 여기에 신축 소형 아파트를 주목해보시면 성공 투자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주셨고요. 이어서 업무 단지와 학군이 주변에 잘 형성이 돼 있는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고 건물을 고르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사님 말씀 정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세와 실투자금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초동은 하고 싶어도 너무 투자금이 많이 들고 또 아파트들이 호가 거의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이사님 보시는 곳 어느 정도로 투자해볼까요? 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 분양가 분석해보고 있는데요. 서초구라고 무조건 비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잘 골라보시면 아주 저렴한 소형 아파트가 있기 마련인데요. 총 분양가 분석해보겠습니다. 총 분양가 4억 3천에서 4억 6천 5백 정도 예상해볼 수가 있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세 예상가를 보시면 보통 3억에서 3억 5천까지도 예상해볼 수 있는 아주 높은 임대율을 보이고 있는 서초동의 소형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월세로 지난 시 보존금 2, 3천에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예상해볼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서초동의 소형 아파트 실투자금 분석해보시면 보통 전세 시에는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해볼 수가 있는 실투자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월세로 지난 시 은행 대출 약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해보시면 실투자금 1억 8천에서 2억 1천만 원까지 예상해볼 수가 있는데요. 매월 월세도 1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연금처럼 나오면서 가격 상승률은 꾸준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 바로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